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어요.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역시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내일은 역시 미지의 날입니다. 10살짜리나 70세 드신 어르신이나 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하서 3장 4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 참 청천벽력 같은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요단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물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은 잘 걸어왔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일이 그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나 물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은 이분들의 인생에서 이분들의 삶 앞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난공불락입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어려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렇게 많은 물을 본 적도 별로 없고 그것을 그 물을 또 건너가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실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할 것 같은데 새롭고. 그러지 않아요? 산 너머 산이라고. 그런데 산 너머 산이면 경험이 있어서 좀 쉽게 건너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그렇지 않네요. IMF 끝나면 다 끝났을 줄 알았는데 로만브라더스가 한 번 또 오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세계경제가 한 번 요동칠 때마다 그냥 그게 그거 같은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표현은 전혀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전에 한 번도 지나 보지 못하고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문제를 두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꼭 그 길을 지나쳐서만 가야 되게. 요단강을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가난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 통과 안 할 수 없나? 돌아갈 길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뒤돌아가자니 다시 광야로 가서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더 말도 안 되고 딱 한 가지 방법.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뒤로 물릴 수가 있습니까? 돌릴 수가 있습니까? 되돌이킬 수가 있나요? 특별히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우리의 인생이 야, 이거 뭐 인생 앞에 신앙생활 하려니까 이런 어려움이 좀 있고 이런 고민이 좀 있고 이런 스트레스가 좀 있고 뭐 그렇다고 이걸 다시 뒤로 물려요? 여러분, 다시 걸어가다가 지옥으로 돌아갈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까? 왜 요단강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 군데에서 말씀하시는데 10절을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족속들 다 빼고 끝으로 갑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 요단강 건너면 어디에 도착하냐?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도착합니다. 그럼 그 땅에서 그 땅을 누가 정복할래? 네가 정복할래? 아니면 내가 정복하게 해줄까? 네가 싸워서 이길래? 아니면 내가 싸운 승리를 너희 손에 붙여줄까? 글쎄요. 저희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군사훈련이라는 받은 적도 없고 뭐 우리 손에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양 모는 막대기밖에 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땅에 난공불락 같은 일곱 족속을 쫓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해주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내가 해주마. 하나님이 왜 요단을 건너게 하시나?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진앙생활을 출발하면서 여러분 어떤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속에서 꼭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실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제가 어쩌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굶어죽을 거 절대 걱정 안 한다고. 왜?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걸 아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냥 문자가 아니고 그게 현실이에요. 실제에요. 체험이에요. 역사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예. 그러면 앞으로 너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안 하세요. 그러면 돈 떨어질 때마다 무슨 생각하니? 아. 하나님이 또 주실 거구나. 요단강 건너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정복하는 첫 번째 중요하고 어려운 사건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걸 꼭 누려라.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예.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지? 예. 그럼 앞으로 네가 문제 만날 때마다 무슨 생각해야 돼? 예.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다. 하나님이 함께하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기게 하셔. 오늘도 새벽 예배 마치면 여러분 일상으로 다 가시잖아요. 전쟁터 아닙니까? 직장의 전쟁터, 가정의 전쟁터, 학업의 전쟁터 가서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가만히 있어봐. 나는 아직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새벽에 들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진데 내 인생에 있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셔 라고 하면서 직장에 당당하게 딱 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새로운 발걸음이야.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새로운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직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어짓는 그런 멋진 승리의 인생들이 되셔야 하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고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두 부류에게 조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절부터 저희가 먼저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괴 매는 것을 보고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런데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비쯤 1규비시 한 45cm라고 봤을 때 한 900m, 한 1kg쯤 떨어져서 따라가라.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백성아 요단강을 건널 텐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 알았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 경례함으로 말씀을 따라가라.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언약괴를 따라가라. 한 번도 안 가본 인생길에서 무엇이 너의 지침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아무렇게나 방자하게 가까이에서 따라가지 말고 경례함으로 어느 정도요? 900m 정도 거리를 띄우고 따라가라. 900m 정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가까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가시는 분. 너와 나는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처럼 함부로 대하고 방자하게 대하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 내키면 말씀 따라갔다가 안 내키면 안 따라갔다가 기분 좋으면 교회 나왔다가 기분 나쁘면 안 나왔다가 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900m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차별성, 거룩성, 초월성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매함으로 존경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래야 그때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고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늘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길로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늘 그 음성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요? 너무 하나님을 경매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거리가 너희 사이 말씀과 너희 나와 너 사이의 거리가 900m쯤 되게 하라. 함부로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낙원의 타장마당에서 우사가 소들이 뛰므로 하나님의 괴를 붙잡았다가 즉사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높기를 주여. 저는 주님을 두려워하므로 주님을 경매하므로 주님 앞에 벌벌 떨므로 말씀 앞에도 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요단강을 훌쩍 건너게 하시는 그런 기이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5절 여호수하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기이한 일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상황은 다 어둡고 상황은 다 힘들고 세상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전기 같으면 도체라고 그러나요? 전기를 흐르게 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기를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흐르게 하는 통로 중에 통로가 뭐냐? 거룩입니다.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백성의 계열이 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능력은 내가 행할 것이고 기적은 내가 행할 것인데 너희는 내가 임할 수 있도록 해주라.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만큼 거룩한 것에 힘쓰고 있습니까? 힘써야 돼요. 닦아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죄악을 근접하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의 셀그룹이 그럽니까? 만나면 거룩한 얘기 만나면 하나님 얘기 만나면 십자가에 관한 거 만나면 보혈에 관한 거 교회가 그렇습니까? 만나면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뭘 잘하자 뭘 능력 있게 하자 우리가 뭘 발휘해보자 아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지어 성취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있도록 만들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자들로 주 앞에 서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아라. 마음의 옷을 빨아라. 심령의 옷을 빨아라. 깨끗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그때 내가 함께하면서 요단강 물도 너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아멘. 이게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 이제 나는 오늘 아침 새벽 설교는 이것으로 끝났다. 왜냐하면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 앞에 지도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세우고 이 세상을 인도해내야 할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 저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향해서다. 저거는 우리 교회 장모님을 향해서다. 저거는 우리 교회 중직들을 향해서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직분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온 열방과 세상의 지도자로 그분들을 인도해내야 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볼까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여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게 이제 강이 마를 때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때는 본문에 보니까 무슨 때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그래서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하는 시기예요 말씀 보면요 어떤 때 하나님은 꼭 이렇게 제일 어려운 상황에서 뭘 하라 그러더라? 라고 하시는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요단강도 그럽니다 아니 요단강 하나님 이쪽 지역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건기쯤에 요단강을 딱 도착하게 하시면 물이 있기는 있어도 그냥 이렇게 무릎 정도 찰 만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인도를 하셔도 제일 물이 많은 때 봄철이에요 봄철 봄철에는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에서 눈이 녹습니다 눈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전부 어디로 흘러드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으로 흘러들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이 차고 차고 넘쳐가지고 그 물이 사해를 향해서 흘러가는데 그 사해를 향해서 흘러가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어느 정도로 흘러 넘치느냐 그때는 그 이스라엘 같은데 뭐 4깔 정도 흐르는 동네인데 그때만큼은 이 강이 폭이 한 3, 40m가 되고 깊이가 한 3, 4m가 될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흘러내려요 좀 건기 때 보내주면 좋은데 하필 제일 어렵고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들 중에서 아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문제 중에서 왜 제일 어려운 문제만 나한테 걸리지 이 인생을 살다가 제일 힘든 상황만 나한테 걸리지 할 만큼 사실 그게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그래 가시 하나 찔려도 다른 사람 망치로 맞은 것보다 내가 가시 하나 찔린 게 더 큰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일 어려운 때 제일 어려운 문제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사장 네 너희는 언약괴를 메고 백성들과 한 1km 떨어져가지고 요단강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거다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강을 마르게 할 거고 너희가 마른 땅같이 건너갈 것이다 여러분 언약괴가 뭐냐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강대상은 마침 재질도 나무네요 잘됐어요 그냥 요만한 나무 상자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한 나무 상자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모세의 십계명 돌판도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도 들어있고 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껴가지고 네 사람이 앞뒤에 두 사람씩 어깨 이렇게 맵니다 어깨 이렇게 메요 그러면 보시기에도 지금 이게 어우 되게 무겁네 이게 원약괴가 이렇게 무거웠을까 왜냐하면 무슨 합판으로 만든 게 아니고 생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서 원목으로 궤짝을 그 시대에 만들었으니 무슨 뭐 가볍게 처리를 하겠어요 그냥 둠탁하게 만들어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항아리도 하나 집어넣고 돌판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팡이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나무를 껴서 제사장들이 매라 하니까 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많이 나가겠죠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그럼 이걸 메고 지금부터 전진 그래요 전진했어요 15절을 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을 많은 땅처럼 마르게 해서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그 기적을 위해서 이런 지도자가 되십시오 첫 번째 먼저 십자가를 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먼저 십자가를 쳐야 돼요 발이 물에 담가야 물이 멈춰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이 물에 잠겨라 발이 물에 잠겨라 여기서 잠기다 하는 이 히브리언은요 적시다 담그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 언덕 위에서 지팡이 하나 앞으로 딱 내미니까 홍해 바닷물이 쫙 갈라져서 그냥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왜 방법을 바꾸셨습니까? 이번에는 그냥 강가에 섰을 때 그 급류가 홍수가 흘러내리는 강가에 이렇게 섰을 때 물이 멈춰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들아 예! 나의 괴를 메고 네! 너 발을 물에 담가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물에 담그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홍수 한번 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쪽 한강 하구에 뚝이 터졌지 않았어요? 그때 여기 와서 봉사활동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홍수가 흘러내려가는데 막 흙탕물이 흘러내려가면 이게 조용히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속 안에서 바위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요 이 천둥 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급류를 지금 맨몸도 아니고 무슨 구조 조끼를 입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깨에다가 이 무거운 나무 상자를 어깨에 맨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라 생각해 보세요 앞사람, 뒷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가에 왔어요? 드디어 이 앞사람이 발을 탁 당굽니다 발목에 당겼어요 큰일 났어 앞에는 막 급류가 흘러내려가는데 발목에 당겼어 그런데 물이 안 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강의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럴 때 앞사람이 얼마만큼 잠겨야 뒷사람도 발이 물에 잠길까요? 이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면 앞사람이 얼마만큼 물속에 들어가야 뒷사람도 발목까지 물이 잠길까요? 이거 아슬아슬한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세요 강을 쳐다봤다고 물이 서냐? 아니 강가에 왔다고 물이 서냐? 아니 앞사람만 잠겼다고 물이 서냐? 아니 네 사람이 다 잠겨야 돼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드립니다 어려움 속으로 말씀을 짊어지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발을 물에 담그라 하는 뜻입니다 사명자는 죽는 사람이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물을 밟을 때에 흐르던 물이 그쳐서 쌓였습니다 죽으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십자가를 졌을 때에 부활의 영광이 따라옵니다 적당한 선에서 흉내내고 그럴 것 같은 모습으로 물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십자가를 치고 이제 죽습니다라고 했는데 죽었는데 보니까 살아있는 내가 발견되게 돼요 사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뭔가 짊어지고 분명히 물 속에 들어가서 빠진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이 다 들어왔나? 어 물에 잠겼네? 야 그럼 이제 우리는 떠내려가게 생겼네? 하고 보니까 아래를 쳐다보니까 물이 있는 게 아니고 마른 땅에 내 옷깃에 젖었던 물방울이 한 방울씩 땅으로 떨어지는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돼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하는가? 발을 물에 담그는 먼저 십자가를 치고 들어간 멀리 서 있는 저 1km 밖에 있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빠져 죽어도 도와줄 수도 없어요 빠져 죽는 모습 보았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떠내려가고 끝났어요 그 상황에서는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이냐? 누가 나를 붙들어줄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제사장 4명이 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지고 있습니까? 법괴를 지고 있습니다 법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죄예요 나를 죽으라고 들여보내시는가?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물속에 빠지라고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이런 어려운 사역을 저한테 맡겨주셔서 저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더 가까이 있는 거고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큰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나의 임죄를 믿느냐? 나의 함께함을 믿느냐? 너가 짊어지고 있는 게 뭔지 아느냐? 너가 짊어지고 있는 게 법괴고 너가 짊어지고 있는 게 말씀이고 너가 짊어지고 있는 게 나의 임죄다 여러분 이런 기적, 이런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님 제가 제 발을 물에 담그겠습니다 내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물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제 발을 물에 담그겠습니다 우리 가정 앞에 놓여져 있는 엄청난 문제처럼 보이는 상황을 주께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제 발을 물에 담그겠습니다 그럴 텐데 우리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공동체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물 같은 그런 상황 그 물들이 벌떡 일어나서 저쪽에 가서 쌓이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많은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와 상황을 건너가는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16절에 백성은 여리고 앞으로 건너가는데 여호와의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다 언제까지 서 있어요? 17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 마른 땅으로 건너 백성은 계속 건너가요 그래서 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괴를 메고 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네 명이라고 서 있어요 그리고 물이 저쪽에 가서 막 이렇게 쌓여 이 내부가 아주 좋습니다 물이 지금 이렇게 우리 저 떡 쌓듯이 그 뭐예요? 이렇게 떡 이런 거 쌓잖아요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시위에 찌듯이 물이 한 칸 딱 쌓여 조금 있으니까 흘러내리던 물이 두 번째 칸으로 쌓여 조금 있으니까 또 세 번째 칸으로 쌓여 또 네 번째 칸으로 쌓여 쫙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마른 땅이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 네 명이 괴를 메고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막 건너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른 땅을요 200만 명이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200만 명만 건너가는 게 아니고 양무리도 같이 건너가지 동물대들 건너가지 뭐 이삿짐 들고 이고 지고 막 그냥 또 이런 상황에선 사람들이 급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살겠다 해가지고 막 뛰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몇 시간이 걸릴까 저 북쪽에는 물이 자꾸 높이 올라가요 자꾸 높이 올라가요 200만 명은 와악 하면서 컨트롤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가만히 서 있어요 뭘 말씀하시고 뭘 요구하시는 걸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꼭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 주변에 우리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중직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특별히 증거를 합니다 무슨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나무 상자를 네 사람이 같이 메고 학교 운동장 가운데에서 한 4시간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상황입니까? 옆에서 애들은 막 축구하고 공 차고 난리가 났어 햇볕은 천천히 내리쬐고 있어요 그런데 그저 오늘 같은 날 섭시 한 30도 34도 되는 날 학교 운동장에서 여러분이 이런 거 네 명이 메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처음에는요 물이 멈춘 게 그런 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 점점 지나니까 이게 어깨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어깨를 누르기 시작하니까 피곤하면 등 뒷줄로 뭐가 막 당기기 시작하잖아요 뒤꿈치까지 당기고 어깨는 빠질 것 같고 그래도 옆에를 보니까 백성이 아직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 난 움직일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한 시간 지나 아직도 많이 남았네 두 시간 지나 아이고 이제 택도 없네 세 시간 지나 한 판쯤 간 것 같네 네 시간 지나 이제는 세고 싶지도 않아 왜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아 처음에 물이 멈춰섰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랬는데 이 물이 저쪽에서 자꾸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점점점점점 올라가요 이야 이게 물이 처음에는 기적이었는데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처음에 물이 쌓일 때는 기적인데 이게 점점점점 쌓이고 세 시간 내에 간 한나절 반나절 계속 쌓여 올라가요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거 무너지면 나 어떻게 되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니 이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와가지고 발을 물에 딱 담가서 물이 멈추게 해주고 자기들이 건너가면 지나가다가 아유 제사장님 힘드시죠 여기 물이라도 있는데 한 잔 드실래요? 제가 먹던 떡이 있는데 한 조각이라도 드실래요? 이러고 가면 좋은데 이 백성들은 전부 나살자고 먼지 내면서 지나가요 그러니 그 먼지 옴쌍 내가 다 먹어야 돼요 배는 고프지 목은 마르지 햇볕은 쨍쨍하지 먼지는 들어오지 저 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지 서 있을까요? 갈까요? 계속 서 있어야 되나요? 포기해야 되나요? 이게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사역하다가 그런 말씀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 어깨 괜찮으세요? 내구탱이 중에 하나는 단임 목사님이 메고 있고 하나는 장로님이 메고 있고 하나는 안수집사님이 메고 있고 하나는 권사님이 메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예 저는 괜찮은데 권사님은 괜찮아요 우리는 다 남자인데 권사님은 여자인데 그거 메고 버틸만 해요 꽁지가 빠질 것 같지만 그래도 연세드신 장로님도 계신데 장로님 괜찮아요? 내가 내려놓고 싶지만 200만 명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포기하고 싶지만 온 교회의 성도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두고 싶지만 온 땅에 죽어가는 저 육심어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고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재주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원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중직이든 지도자든 예수 믿는 우리든 그 괴를 짊어지고 하루든 한나절이든 강가운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무엇이 필요해요? 우직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직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그런 멋진 지도자들 그런 멋진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일관된 순종 어려움 앞에서도 위험 앞에서도 변치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백성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지도자들로서 똑똑한 게 세상을 바꾸나요? 아니요 우직한 놀이소 때로는요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좀 바보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약삭바르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압리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냥 서 있으라면 우직하지 않아요 우직하지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역장에 괴를 메고 안수집사에 괴를 메고 장노님들이 괴를 메고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 그것만이 나를 눌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미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환희와 탄성도 다 없어지고 사명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역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직한 사역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세상은 약삭바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너의 이익도 챙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소리 앞에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반응하시지 않고 입을 닫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히 십자가에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세상은 희생보다는 좋은 것을 취하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조용히 십자가를 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에 세상은 사역의 부담을 버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깨 위에 십자가의 무게를 묵묵히 치고 가라고 내가 그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느 자리 바로 그 십자가에 짓누르는 무게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역자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아니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나 세상에 강이 마를 수가 있나 그것도 홍수철의 강이 마를 수 있나 하는 그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사역자가 속한 공동체를 기적의 공동체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우직한 지도자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변함없음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어 강바닥에 우직하게 서 있을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그런 기적을 누릴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주여 제가 우직하게 서 있겠사오니 우리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우직하게 서 있겠사오니 우리 공동체가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도자들 형식으로 흉내로가 아니고 정말 발을 물에 담그는 십자가를 치는 지도자들이 되셔야 되고 지도자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내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넘어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200만 명이 다 넘어갈 때까지 내가 맨 마지막에 가장 처음 들어왔지만 내가 맨 마지막에 건너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우직하게 강 가운데에서 굳게 서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하냐면요 네 명이면 됩니다 그렇게 정합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세상 변화를 위해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이 예담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서고 새로 서는 것을 위해서 수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만 있으면 돼요? 네 명만 있으면 돼요 어떤 네 사람인가? 언약괴를 짊어지고 함께 그 강을 향해서 발걸음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네 사람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앞에 서지요 집사님 뒤에 서세요 목사님 뒤에 서세요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서로 앞에 서려고 하는 네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칸 가운데에서 힘들지 서로 격려해 가면서 우뚝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네 사람이면 네 사람이면 200만 명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그런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요단강을 말리시기를 원하세요 주여 이 새벽에 저로 하여금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치고 주님 십자가를 치고 끝까지 우직하게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명이면 되는데 그 네 명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저를 따라 삽니다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공동체에 요단강이 마르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